저기 저 좀 살려주세요. 저 펜트하우스인데요. 이게 진짜 어디로 오라고 하나요? 너 걸리면 진짜 죽는다. 네 가서 그 미인 후진이나 줘. 줘 오겠네. 저희 기획회에서는 우리 대표님도 출연할 만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오자는 뭐 이견이 나타났습니다. 내가 무슨 후진이 하면 다 따라하는 아바타입니까? 나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의 손들도 꼭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? 네 기대감이 있었죠. 까가고 있네. 재수 없어. 저기 네. 1을 누른다는 게. 죽을래? 집에 하도 커서 구경 좀 하려고요. 야 너 2층은 절대 올라가지 마. 야. 야 너는 어떻게 해야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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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빠한테 이상한 짓 했다간 진짜 가만히 안 둔다. 다음 주 주말에 광고 찍기로 결정해. 태음료인데 이미지는 딱인데 근데 이게 일본 가서 촬영을 해야 돼. SP 그룹 거예요? 왜? JJ 집이라? 너무 맛있어요. 같이 먹어요. 생각이 없어서 저는. 왜 이러지? 왜 그래요? 아니 갑자기 배가. 저기요. 나랑 계약하는 거 어때요? 네? 저요? 여기요? 아 옷에 튈까 봐 괜찮아. 스킨십도 너무 자연스럽고. 안녕. 자꾸 왜. 그래도 구두는 안 버렸네. 둘이 아는 사이였단 말이지.